연속 촬영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붓파인더가 되겠습니다. 붓파인더에서는 초당 최대 16매의 연속 촬영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3프레임에서 4프레임, 5프레임 이런 디테일한 연사 속도의 설정도 가능하겠구요. 지속력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속능력을 기존에는 제가 직접 셔터를 눌러서 언제까지 촬영이 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언덱스 마크3는 JPG, RAW는 물론 RAW 플러스 JPG 차량에서도 약 천장 이상의 지속 촬영 능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CF 이스프레스 카드의 속도에 따라서 천장을 넘기는 연속 촬영 지정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기종이 되어있구요. RAW 플러스 HEIF 차량에서만 천장이 안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RAW 플러스 JPG 차량만으로 무한 연사에 가까운 꾸준한 연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종이라 해당 테스트는 굳이 필요가 없겠구요. 이게 새로운 구동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서 붓파인더에서 초당 16매라는 고속연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블랙아웃에 대한 화면 가림까지도 언덱스 마크3는 언덱스 마크2보다도 크게 줄여내서 블랙아웃에 의한 광학파인더에 대한 충분한 성능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16년사를 이런식으로 천매니까 거의 그래도 메모리의 성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1분정도는 계속 그냥 찍을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붓파인더와 같이 블랙아웃에 대한 현상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관련한 워낙 빠른 A2를 연속 촬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블랙아웃에 의한 피사체를 놓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앞쪽에 있는 피사체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연속 촬영을 하면서 해당 피사체를 충분히 쫓을 수 있을 만큼 블랙아웃을 크게 줄여냈기 때문에 이는 1DX 마크2와 비교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고 EVF와는 다르게 전자식 구동에 의한 프레임에 대한 저하가 전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있지만 상대적인 다른 이점이 있는 것이 광학파인더에서의 연속 촬영이 되겠습니다.